코끼리가 보고 싶은 아이 옛날 어느 마을에 타냐라는 어린 소녀가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의사가 타냐의 집에 들렀는데 이따금 낯선 의사들이 다녀가기도 했어요. 의사들은 타냐의 등과 배에 귀를 대고 무언가 듣기도 하고 눈커플을 뒤집고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의사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혀를 차며 심각한 얼굴로 타냐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머리가 하얗고 키가 크며 금태안경을 쓴 의사는 타냐의 어머니에게 오랫동안 무언가를 열심히 이야기했어요. 타냐는 그 이야기를 대부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타냐 자신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만은 알아들었지요. 타냐의 어머니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의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의사는 작별인사를 하면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무엇보다도 따님이 외로움을 타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따님이 짜증을 부리더라도 다 받아주세요. 하지만 제 딸은 짜증을 잘 부리지 않는데요. 아프기 전에 따님이 무엇을 좋아했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좋아하던 장난감이나 과자 같은 것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우리 탓이야는 좋아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답니다. 좋아요. 그러면 따님이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는지 잘 지켜보세요. 만약 어머니가 따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약입니다.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따님의 병명은 무관심입니다. 아무것도 관심을 갖지 못하고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병입니다. 다른 어떤 병도 아닌 바로 무관심이라는 병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의사가 돌아가자 어머니는 곧장 어린 딸에게 갔습니다. 타냐, 귀여운 내 딸아. 갖고 싶은 거 없니? 어머니가 다정하게 물었어요. 없어요, 엄마.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갖고 싶은 거 하나도 없어요. 어때? 엄마가 내 인형들을 침대에 가져다 줄까? 우리 장난감 소파와 안락의자, 테이블과 차 세트도 놔두자, 인형들이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재미나게 할 거야. 고마워요, 엄마. 그렇지만 나는 싫어요. 재미없는걸. 초콜릿은 어때? 한 조각 먹을까? 먹기 싫어요. 입맛이 없어요. 타냐는 날이 갈수록 몸이 약해지고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타냐는 그저 아무 말 없이 죽은 듯이 누워만 있었지요. 타냐의 방문이 열려 있을 때 타냐는 서재의 아버지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서재를 왔다 갔다 하며 계속해서 담배를 피워대더니 타냐의 방으로 들어왔어요. 아버지는 타냐의 작은 침대 끝에 앉아 조용히 타냐의 다리를 쓰다듬더니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타냐, 귀여운 내 딸아. 한참 동안 어깨를 떨며 흐늦게 울던 아버지는 황급히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더니 서재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타냐는 여느 때보다 가뿐하게 잠에서 깼습니다. 타냐는 지난 밤에 꾸었던 꿈이 생각났어요. 엄마, 아빠 코끼리가 보고 싶어요. 그래, 조금만 기다리렴. 금세 가져다 줄게. 아버지는 반가워하며 즉시 외투와 모자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30분쯤이 지나 아버지는 멋진 코끼리 장난감을 사들고 돌아왔어요. 그러나 타냐는 장난감을 힐끗 쳐다보고 말했습니다. 장난감 말고 진짜 살아있는 코끼리를 보고 싶어요. 이건 살아있는 코끼리가 아니잖아요. 타냐, 아빠 말 좀 들어보렴. 코끼리는 몸집이 너무너무 커서 우리 집에 들어올 수가 없단다. 그리고 대체 어디에서 코끼리를 데려올 수 있겠니? 아빠, 저는 그런 커다란 코끼리는 필요 없어요. 그냥 살아있는 작은 코끼리를 데려오시면 돼요. 아기 코끼리 말이에요. 얘야, 아빠는 우리 딸에게 뭐든지 다 해주고 싶단다. 하지만 코끼리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구나. 타냐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슬프게 울었습니다. 안절보임 못하며 서재를 왔다 갔다 하던 아버지가 급히 다시 밖으로 나갔어요. 두 시간 뒤 타냐의 아버지는 동물쇼를 하는 동물원에 다다랐습니다. 코끼리는 세 마리였는데 한 마리는 크고 두 마리는 작은 아기 코끼리였어요. 그래도 아기 코끼리는 말보다 키가 컸습니다. 둔한 모습을 한 커다란 코끼리가 어려운 묘기를 부리는 것이 신기했어요. 특히 커다란 어미 코끼리가 잘했습니다. 그 코끼리는 처음에는 두 발로 서더니 나중에는 물구나무를 서고 나무 통위를 걸어다니고 굴림통을 굴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테이블에 앉아 턱받이를 두르고 얌전하게 식사도 했어요. 쇼가 끝나자 동물들은 무대 뒤로 나갔습니다. 타냐의 아버지는 몸이 뚱뚱한 동물원 주인에게 다가갔어요. 미안합니다만 여기 코끼리를 우리 집으로 잠깐 데려가면 안 될까요? 동물원 주인은 깜짝 놀라 눈에 커다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데려간다고요? 우리 코끼리를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군요. 타냐의 아버지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 타냐가 의사도 알 수 없는 병을 앓고 있다는 이야기를요. 물론 저는 제 딸 아이의 병이 빨리 낫기를 바라지요. 그런데 그 아이의 병이 자꾸만 나빠져서요. 이러다가 갑자기 그 애가 죽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 딸 아이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동안 너무나 괴로울 겁니다. 동물원 주인은 망설이는 듯 작은 손가락으로 눈썹을 새다듬었습니다. 따님이 몇 살이죠? 여섯 살입니다. 내 딸 리자와 동갑이군요. 현대 경찰에서 코끼리를 집으로 데려가는 것을 허락할까요? 제가 부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당신 집주인이 코끼리를 집으로 데려가는 것을 허락할까요? 물론입니다. 제가 집주인이니까요. 잘됐군요. 그럼 당신은 몇 층에 사십니까? 2층입니다. 우리 코끼리 토미는 키가 2m 30cm가 넘고 길이는 2m 80cm나 되거든요. 그리고 토미는 몸무게가 1.8톤이나 되니까 미리 점검해 볼 부분이 많겠군요. 타냐의 아버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럼 당장 우리 집으로 가서 점검해 봅시다. 필요하다면 벽을 뚫어서라도 입구를 넓히도록 하지요. 그럽시다. 동물원 주인은 아버지의 정성이 감동했습니다. 밤이 되자 코끼리가 타냐에게 손님으로 초대되었어요. 하얀 옷을 입은 코끼리는 길 한가운데를 따라 터벅터벅 소리를 내며 걸어갔습니다. 꽤 늦은 시간이었지만 코끼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코끼리는 타냐가 살고 있는 집에 거의 다 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는 대문을 비롯하여 부엉문까지 모든 문이 활짝 열려 있었지요. 그러나 코끼리는 계단 앞에서 올라가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동물원 주인이 말했어요. 코끼리가 좋아하는 걸 주면 됩니다. 타냐의 아버지는 커다란 빵을 사왔어요. 동물원 주인은 빵을 4조각으로 나눠 코끼리에게 한 조각만 주었습니다. 코끼리는 빵이 맛있는지 코를 뻗어 남은 빵을 집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동물원 주인은 손에 빵을 들고 계단을 따라 위로 올라갔습니다. 빵을 더 먹고 싶은 코끼리는 코를 길게 뻗고 귀를 활짝 펴면서 동물원 주인을 뒤따라갔어요. 2층에 올라오자 코끼리는 두 번째 빵 조각을 먹었습니다. 동물원 주인은 그런 식으로 코끼리를 다시 부엌으로 데려갔어요. 부엌에는 벌써 가구가 모두 채워져 있고 폭신한 집이 깔려 있었습니다. 코끼리가 부엌으로 들어가자 코끼리 앞에 신선한 채소를 놓아주었어요. 그리고 동물원 주인은 코끼리 옆에 놓인 소파에 누워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타냐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코끼리가 왔어요? 그럼 오고 말고 어머니의 대답에 타냐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코끼리가 너에게 깨끗이 세수를 하고 나서 신선한 우유 한 컵과 찐 달걀 한 개를 먹은 다음에 오라고 그러더구나. 타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 코끼리는 착해요? 아주 착하단다. 얘야 어서 먹고 코끼리를 보러 가야지. 타냐는 찐 달걀과 우유를 남김없이 먹고 차도 마셨습니다. 그리고 유모차를 타고 코끼리가 있는 부엌으로 갔어요. 너무 기운이 없어서 걸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코끼리는 타냐가 생각한 것보다 그림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코끼리의 키는 천장에 닿을 정도로 컸고 길이는 거의 부엌을 절반이나 차지하리만큼 어마어마했어요. 살같은 매우 거칠고 주름투성이었으며 발은 마치 큰 기둥 같았습니다. 또한 긴 꼬리는 마당을 쓰는 비 같았어요. 눈은 아주 작았으나 영리하고 착해 보였습니다. 코는 마치 긴 뱀처럼 생겼는데 코끝은 부드럽고 민첩한 손가락 같았습니다. 그러나 타냐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어요. 동물원 주인이 타냐에게 다가가서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안녕, 얘야. 무서워하지 마라. 우리 토미는 아주 착하고 아이들을 좋아한단다. 저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타냐는 고개를 까닥이며 코끼리에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토미. 밤새 안녕히 주무셨어요? 타냐는 코끼리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코끼리는 타냐의 간에 달한 손을 커다란 코로 조심스레 잡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저씨, 토미가 제 말을 알아듣나요? 그럼, 다 알아듣는단다. 다만 말만 못하는 거군요. 그래, 말만 못하지. 아저씨한테도 너만한 딸이 있는데 이름은 리자란다. 토미와 리자는 아주아주 친한 사이지. 타냐는 코끼리에게 빵을 주었어요. 코끼리는 빵을 코로 조심조심 잡은 다음 코를 동그랗게 구부려 코 아래 어디인가 감추었습니다. 그러더니 우스꽝스럽게 생긴 코끼리의 아랫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토미가 빵을 다 먹자 소녀는 코끼리에게 자기 인형들을 보여주었어요. 토미, 이 예쁜 인형의 이름은 소녀랍니다. 아주아주 착한데 조금 변덕스러워요. 수프를 잘 먹지 않아서 엄마의 애를 태우곤 하거든요. 또 이 인형은 나타샤인데 소녀의 동생이에요. 너무너무 영리해서 벌써 글자를 다 읽을 줄 안답니다. 자, 토미, 우리 함께 재미있게 놀아요. 토미는 아빠가 되고 나는 엄마가 되고 인형들은 우리의 아이들이에요. 코끼리는 웃으며 인형을 코로 집어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인형을 약간 깨물더니 다시 타냐의 손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 다음에 소녀는 코끼리에게 그림이 들어있는 커다란 책을 보여주고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새의 이름은 카나리아예요. 여기 아기 코끼리가 있네요. 그런데 조금도 닮지 않았지요. 사실 코끼리는 이렇게 조그마치 않잖아요. 그렇죠, 토미? 토미는 이 세상에 그렇게 작은 코끼리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어도 타냐는 코끼리 옆에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타냐는 코끼리와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코끼리 맞은 편에는 타냐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식탁을 놓았지요. 코끼리는 목에 턱받이를 두르고 식사를 했습니다. 타냐는 닭고기 스프를 먹고 빵가루를 발라 튀긴 고기도 먹었어요. 코끼리는 여러 가지 채소와 샐러드와 빵을 먹었습니다. 어느덧 저녁이 되어 타냐가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타냐를 코끼리 옆에서 떼어놓을 수 없었지요. 그래서 타냐는 코끼리 옆에서 잠이 들었고 타냐가 잠든 뒤에야 타냐를 방으로 옮겨 놓을 수 있었습니다. 타냐는 아주 깊이 잠이 들어 엄마가 옷을 갈아입히는지조차 몰랐어요. 그날 밤 타냐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타냐는 코끼리에게 시집을 갔어요. 타냐는 수많은 작고 귀여운 아기 코끼리를 낳았습니다. 동물원으로 되돌아간 코끼리도 그날 밤 꿈을 꾸었어요. 코끼리도 꿈속에서 귀엽고 상냥한 타냐를 보았습니다. 이태날 아침 타냐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타냐는 무척 건강해 보였어요. 아프기 전처럼 타냐는 온 제반이 울리도록 소리쳤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빨리 우유 좀 주세요. 이 말을 들은 타냐의 어머니는 침실에서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타냐는 어제 일을 기억해내고 물었어요. 코끼리는요? 그러자 타냐의 어머니는 코끼리에게는 아기 코끼리가 있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타냐가 건강해지거든 꼭 동물원에 놀러오라고 초대했다는 말도 전해주었지요. 토미에게도 전해주세요. 전 벌써 깨끗이 다 낳았는걸요? 타냐가 방긋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더니 엄마의 품에 와락 안겼답니다. 나무꾼과 계암 옛날 어느 날 나무꾼이 나무를 지고 산을 내려오는데 머리 위로 계암이 하나 톡 떨어졌습니다. 입이 심심하던 차에 잘됐네. 나무꾼은 어금니로 와드득 딱딱 껍질을 깨고 동그란 씨를 빼서 맛해보았어요. 달콤하게 잘 익었는걸 어머니께도 가져다 드려야지. 나무꾼은 풀을 헤치고 다니면서 열매를 주었습니다. 고소한 계암을 오도독 오도독 씹어 먹으면서요. 그러다보니 어느새 해가 산 너머로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걸음을 재촉했지만 앞을 불가능할 수가 없었습니다. 산중에서는 해만 떨어지면 금방 밤이 찾아오거든요. 다행스럽게도 멀지 않은 곳에서 불빛이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당도해보니 그곳은 곧 허물어질 듯한 초가집이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집에 사람은 없고 방 안에 호롱불만 달랑 켜져 있으니 말이에요. 옷가지도 없고 가재도구도 없으니 그럼 호롱불은 누가 켜놓았나? 나무꾼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머뭇머뭇 방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런데 잠시 뒤 왁자지껄 떠들어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이쿠 한밤중에 몰려다닌다면 필시 산적일 텐데 나무꾼은 얼른 다락으로 올라가 숨었어요. 그런데 방문에 벌컥 열고 들어온 게 산적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도깨비들이었습니다. 머리에는 뿔이 달리고 손에는 방망이를 들었지요. 문틈으로 엿보던 나무꾼은 기절할 만큼 놀랐습니다. 이 집은 너무 낡고 좁지 않아? 뭐 어때 맨날 여기서 놀았는데 도깨비들이 두렁거렸습니다. 폭삭 허물어질 것 같아서 불안하단 말이야. 쓸데없는 걱정 말고 한상 차려보세요. 도깨비들이 방망이로 구둘장을 탁치며 고기 나와라 뚝딱, 과자 나와라 뚝딱, 주문을 외자 방 안에 쇠고기, 닭고기, 껌고기, 전병, 약과 등 군침 넘어가는 음식들이 쫙 놓여졌습니다. 도깨비들은 신나게 먹고 마시며 떠들어댔지요. 군침이 넘어가 나무꾼은 무심코 개암 하나를 꺼내 깨물었습니다. 와드득딱딱 하는 소리가 오두막을 진동했어요. 나무꾼은 아이고 들켰구나 싶었지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도깨비 하나가 기겁을 하며 소리치는 겁니다. 집이 무너질 건가 봐. 그러자 모두들 덩달아 놀라서 혼비백산 주랭랑을 쳐버렸어요. 큰 방망이와 은방망이도 버려둔 채로 말입니다. 나무꾼은 다락에서 내려와 고기와 과자를 실컷 먹고 도깨비 방망이를 챙겨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문은 마을에 금세 퍼졌어요. 욕심쟁이 나무꾼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녀석이 도깨비 방망이를 얻었다면 나도 얻을 수 있겠지. 욕심쟁이 나무꾼은 개암을 한 주머니 가득 주워들고 오두막으로 향했어요. 얼마 후 들었던 대로 도깨비들이 몰려왔습니다. 욕심쟁이는 개암 몇 개를 영거푸 와드득 뚝뚝 꽈다닥딱딱 깨물었습니다. 그러자 방망이를 잃어버렸던 도깨비가 그놈이다 하고 소리쳤어요. 도깨비들은 다락에 숨어있던 나무꾼을 끌어내려서는 내 금방망이 내놔라 은방망이 내놔 하면서 마구 때렸습니다. 욕심쟁이 나무꾼이 전 이번이 처음이에요 하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답니다. 꼬마 강아지 옛날 옛날에 키 작은 꼬마 할아버지와 키 작은 꼬마 할머니가 작고 오래된 집에서 꼬마 개 터피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 밖 숲 속에는 꼬마 도깨비들이 살고 있었어요. 도깨비들은 밤마다 꼬마 할아버지의 작은 집을 향해 기어올라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달려오곤 했습니다. 부드러운 잔디를 집 밟으면서요. 집을 부서 할아버지는 잡아서 데려가고 할머니는 잡아먹어버리자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쳐들어왔지요. 그러나 꼬마 개 터피는 언제나 그들이 오는 소리를 알아챘습니다. 그들이 가까이 다가오려고 하면 꼬마 개는 있는 힘을 다해 짖었지요.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짖고 또 짖습니다. 참다 못한 도깨비들이 도망칠 때까지 쉬지 않고 지저댔습니다. 아휴, 저 얄미운 꼬마 개 터피. 저놈 때문에 집도 못 부수고 이게 뭐야. 꼬마 도깨비들은 꼬마 개 터피 때문에 꼬마 할아버지네 집을 부수지 못하고 투덜거리며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꼬마 할아버지와 꼬마 할머니는 이 일에 대해 조금도 알지 못했어요. 심술구 중 꼬마 도깨비들이 가까이에 살고 있는 것도 몰랐고 꼬마 도깨비들이 자신의 집을 노리고 있다는 것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꼬마 개 터피가 항상 꼬마 도깨비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미리 겁을 주어 쫓아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중에 꼬마 할아버지가 침대에 앉아서 꼬마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터피가 밤중에 너무 지저대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구려 도대체 저게가 왜 저렇게 앙앙거리며 짖는지 내일 아침에는 단단히 혼을 내줘야겠소 다시는 짖지 못하게 꼬리를 잘라버려야겠어 다음날 아침에 꼬마 할아버지는 일어나자마자 마당으로 나가서 꼬마 개의 터피의 꼬리를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꼬마 개의 밤마다 너무 크게 지저대서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날 밤 꼬마 할아버지와 꼬마 할머니가 잠을 자려고 누웠을 때 숲속으로부터 꼬마 도깨비들이 또 꼬마 할아버지의 집을 향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꼬마 할아버지의 작은 집을 향해 기어올라 부드러운 잔디를 짓밟고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달려왔지요. 그러나 작은 개 터피는 언제나 그랬듯이 그들이 가까이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있는 힘을 다해 짓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온 힘을 다해 짓고 또 짓기를 꼬마 도깨비들이 더 이상 그 집 가까이 오지 못하고 도망칠 때까지 했지요. 꼬마 도깨비들은 꼬마 개 터피 때문에 오늘도 그 집을 부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꼬마 할아버지는 침대에 앉아서 꼬마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오늘 밤에도 꼬마 개 터피가 너무 심하게 지저대서 잠을 이룰 수가 없구려 도대체 저 개가 왜 이렇게 지저대는지 내일 아침에는 아예 밖으로 쫓아내야겠소. 그 다음날 아침에 꼬마 할아버지는 일어나자마자 마당으로 나가서 꼬마 개 터피를 쫓아 냈습니다. 그날 밤 꼬마 할아버지와 꼬마 할머니가 잠을 자려고 누웠을 때 숲속으로부터 꼬마 도깨비들이 수도 없이 집을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꼬마 도깨비들은 금세 꼬마 할아버지네 집에 야트막한 담장을 기어올랐어요. 부드러운 잔디를 밟고 꼬리를 거칠게 흔들며 달려왔지요. 꼬마 개 터피는 집에 없었기 때문에 도깨비들은 쉽게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꼬마 도깨비들은 그 집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런데 그들은 꼬마 할아버지는 잡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꼬마 할아버지가 재빨리 부엌의 식탁 아래로 들어가서 꼭꼭 숨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꼬마 도깨비들은 꼬마 할머니를 붙잡아 자기네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꼬마 할머니를 자루에 넣은 다음 그 자루를 문의 손잡이에 매달아 놓았지요. 꼬마 할아버지는 꼬마 도깨비들이 꼬마 할머니를 끌고 간 것을 알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매일 밤 꼬마게 터피가 그렇게 죽어라고 크게 지저댔던 이유도 알게 되었지요. 자신이 꼬마게 터피에게 저지른 짓이 너무나 후회스러웠습니다. 나는 정말로 어리석은 늙은이야 그 충성스러운 꼬마게 터피를 몰라보고 쫓았으니 꼬마 할아버지는 마당으로 나가서 밖을 나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꼬마게 터피가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었어요. 힘없이 축 늘어진 할아버지를 본 꼬마게 터피는 힘차게 지지며 앞서서 꼬마 도깨비들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꼬마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서였지요. 꼬마게 터피는 한참을 달리고서야 꼬마 도깨비들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꼬마 도깨비들은 때마침 집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밖에 나가면서 꼬마 할머니를 여전히 문 손잡이에 매달아 놓았어요. 꼬마 할머니는 문고리에 대롱대롱 매달린 채 캄캄한 자루 속에서 숨만 겨우 쉬었습니다. 꼬마게 터피는 자루를 발견하자마자 날카로운 이빨로 온 힘을 다해 문고리에 묶여있는 끈을 물어뜯었습니다. 그리고 자루가 바닥으로 내려오자 꼬마 할머니가 나올 수 있도록 자루 입구를 열어주었지요. 꼬마 할머니는 꼬마게 터피와 함께 있는 힘을 다해 꼬마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꼬마 할머니를 본 꼬마 할아버지는 너무나 반가워서 할머니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들은 서로를 보고 또 보며 마치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듯 기뻐 했습니다. 정말로 꼬마 할머니는 꼬마 도깨비들에게 끌려가 죽을 뻔했지요. 지혜롭고 용감한 꼬마게 터피가 아니었더라면요. 꼬마게 터피는 꼬마 도깨비들의 집으로 돌아가 꼬마 할머니를 잡아두었던 자루 안으로 기어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꼬마 도깨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마침내 꼬마 도깨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처음으로 한 일은 긴 손가락으로 그 자루를 찔러보는 것이었어요. 안녕 꼬마 할머니 꼬마 할머니가 무사히 있는지를 확인해 본 것이지요. 그들이 꼬마 할머니가 그 안에 있다고 확인하고 안심하는 순간 꼬마게 터피가 자루에서 뛰어나와 있는 힘을 다해 사납게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꼬마 도깨비들은 너무나 놀라서 허겁지겁 도망쳤어요. 그들은 너무너무 놀라서 멀리멀리 달아났습니다. 너무나 멀리멀리 달아났기 때문에 다시는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꼬마 도깨비들은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꼬마 도깨비들을 볼 수 없는 것이랍니다. 늑대의 꼬리 어느 날 늑대 한 마리가 한가로이 산책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커다란 사냥개들이 나타나 늑대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사냥개들은 무섭게 지려대면서 달리고 달려서 마침내 그 늑대를 거의 잡을 수 있으리만큼 가까워졌습니다. 때마침 늑대는 운 좋게도 산에 있는 동굴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동굴은 늑대가 들어가기에 안성맞춤 이었습니다. 늑대는 바람처럼 빠르게 동굴로 들어가 몸을 숨겼습니다. 그 동굴은 덩치가 커다란 개들이 들어오기에는 입구가 너무 작았어요. 사냥개들은 동굴 바깥에 지켜서서 망을 볼 수밖에 없었지요. 늑대는 가쁜 숨을 내쉬며 호흡이 진정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숨 찬 것이 가라앉고 마음도 많이 차분해지자 늑대는 동굴을 발견하고 재빨리 피한 자신이 참으로 영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말했지요. 달이야 너는 이 동굴로 내가 도망쳐 들어오는데 어떤 도움을 주었지? 나는 바위와 강을 뛰어넘으며 열심히 달려서 너를 이곳으로 데려왔어. 정말 위험한 순간도 있었어. 그러나 나는 재빠르고 용감하게 모든 장애물들을 해치고 너를 이곳으로 안전하게 데려왔단다. 내게 다리가 말했어요. 오 그랬구나 정말 훌륭한 다리로구나. 늑대는 벙긋벙긋 웃으며 칭찬했습니다. 그 다음 귀 너는 나를 어떻게 두었지? 내가 어떻게 해서 안전하게 동굴까지 오게 되었는지 말해다오. 늑대는 쫑긋한 두 귀에게 물었어요. 나는 먼저 오른쪽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 그리고 왼쪽에서 나는 소리와 주의깊게 비교했지. 그래서 개들이 오고 있는 쪽을 알아차리고 도망갈 방향을 정확히 알려줄 수 있었던 거야. 내가 그 위험한 순간에 조금이라도 판단을 잘못했다면 어떻게 되었겠니?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져 두귀는 생각만 해도 무서운지 다시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내 말이 맞아 넌 정말로 훌륭하구나. 늑대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눈 너는 무엇을 했니? 너는 내가 안전하게 도망치도록 무슨 도움을 주었니? 나는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히 바라보았어. 그래서 어느 길이 가장 안전한지를 미리 판단하여 그 길로 이끌었지. 만약 내가 잘못 판단해서 막다른 길로 이끌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니? 나의 정확한 판단으로 길을 찾고 결국에는 이 동굴도 발견한 거지. 정말로 훌륭하다. 충성스러운 누나. 늑대는 누네에게도 칭찬했습니다. 늑대는 이렇게 똑똑한 다리와 똑똑한 귀 똑똑한 눈을 가진 자신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늑대는 편히 쉬기 위해 등을 동굴벽에 기대려고 했어요. 그때 늑대는 문득 자신의 꼬리를 보게 되었지요. 꼬리야 너는 무엇을 했니? 내가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알고 싶구나. 그런데 내 생각에 너는 도움이 될 만한 아무 일도 한 것 같지가 않아. 내 뒤에 붙어서 내가 가는 대로 촐랑대며 따라오기만 했지. 내가 너를 항상 달고 다니니까 너는 그저 가만히 매달려만 있었을 거야. 다들 살려고 발버둥 칠 때 너는 무슨 일을 했니? 여전히 나만 의지하고 있었잖아. 너는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오히려 나를 잡으라고 꼬리를 흔들지는 않았니? 꼬리는 늑대의 말을 듣자 너무 화가 나 참을 수 말해줄게. 나는 그 큰 사냥개들에게 너를 잡으라고 열심히 흔들어 신호 했단다. 사냥개들을 불러 너를 바짝 따라오게 했지. 늑대는 불같이 화가 났어요. 이 고약한 꼬리 같으니. 너무 화가 난 늑대는 소리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꼬리를 잡으려고 정신없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돌아도 꼬리는 잡히지 않았어요. 늑대는 꼬리를 잡으면 있는 힘을 다해 하려고 이에 바짝 힘을 주고 쫓았지만 꼬리는 점점 늑대를 환하게 만들기만 했습니다. 늑대가 버럭 소리를 질렀지요. 여기서 당장 나가 이 나쁜 꼬리야 당장 사라져. 늑대는 즉시 꼬리를 동굴 밖으로 내버렸습니다. 늑대는 자기의 꼬리를 밀어내면 당연히 자신의 몸도 덩달아 바깥으로 끌려나가게 되리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지요. 꼬리가 나오자 당연히 늑대의 내 발과 두 눈과 두 귀와 온몸이 함께 밖으로 나오게 되었지요. 동굴 밖에서 늑대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있던 사냥개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늑대를 잡아 먹어버렸답니다. 이방 이방과 도깨비 옛날 어느 나라에 땅을 많이 가진 부유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농부에게는 새 아들과 딸 하나가 있었어요. 맏아들 세모는 군인이었고 둘째 아들은 따라쓰라는 이름을 가진 상인이었는데 아랫배가 나왔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를 배불뚝이 따라쓰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인 이반은 똑똑하지 못하다고 주위에서 바보 이반이라고 불렀어요. 이반은 노이와 함께 아버지를 모시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반의 노인 말라냐는 귀머거리에다 벙어리로 집안일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맏아들인 세모는 계급이 높은 군인으로 귀족의 딸과 결혼하였습니다. 세모는 보수도 넉넉하고 넓은 땅도 가졌지만 늘 살림이 쪼들렸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사치하여 돈을 물쓰듯 마구 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세모니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살림이 너무 쪼들리니 가지고 계신 땅 중에서 3분의 1을 저에게 주십시오. 어차피 앞으로 제가 상송받아야 할 땅이니까요. 농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하였습니다. 아니 내가 왜 너한테 꼭 땅을 물려주어야 한단 말이냐. 그 땅의 절반 이상은 이반이 열심히 일해서 늘려놓은 거야. 이반에게 물어봐라. 아마 그에도 승낙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 이반은 바보가 아닙니까? 바보한테 뭘 물어보고 승낙을 받아요. 아버지가 결정하시면 되지요. 그리고 그 땅은 모두 아버지 재산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농부는 화를 벌컥 내며 소리쳤습니다. 뭐? 이반이 바보라고? 그럼 넌 그 바보의 형이로구나. 못난 놈 동생이 이루어놓은 땅을 탐내는 주제에 동생을 바보라고 깔보다니. 심통이 난 세모니 이반을 불러왔습니다. 할 수 없이 아버지는 이반에게 물었어요. 예 이반아 내 형이 우리 집 땅의 3분의 1을 달라는구나. 내 생각은 어떠냐? 아버지 말씀에 이반은 싱글벙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이 달라는 듯 그냥 주시죠. 농부는 어이가 없었으나 이반의 말대로 3분의 1이나 되는 땅을 세몬에게 주었습니다. 세몬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땅을 제 이름으로 해놓고 다시 임금님을 섬기러 떠났습니다. 며칠 후 배불뚝이 따라스가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배불뚝이 따라스는 돈을 많이 모아 어느 부자 상인의 딸과 결혼까지 하였으나 늘 재산이 적다고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형이 땅을 물려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입니다. 아버지 제 몫의 땅도 물려주십시오. 농부는 한마디로 거절하였습니다. 아버지 입안은 바보고 말라냐는 귀머거리에다 벙어리 아닙니까? 그런 애들에게 그 넓은 땅이 무슨 소용 있겠어요? 어차피 결혼도 못할텐데. 이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침인 농부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이런 못된 놈 인정이라곤 손톱만큼도 없는 놈 내 눈앞에서 썩 꺼지지 못해? 배불뚝이 따라스도 입안을 데리고 왔습니다. 입안은 싱글벙글 웃으며 농부에게 말했지요. 아버지 둘째 형에게도 땅을 주세요. 그래서 배불뚝이 따라스도 3분의 1만큼의 땅을 받아갔습니다. 그래도 이반은 불평 한마디 없이 이전처럼 늙어빠진 말 한마리를 끌고 농사를 지으며 아버지와 누이랑 함께 살았습니다. 이반이 살고 있는 지방에 큰 도깨비가 새끼 도깨비 셋을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큰 도깨비가 새끼 도깨비들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얘들아 저기 욕심쟁이 형의 바보 이반 저놈들이 분명히 딱 문제를 놓고 옥신각신 싸우다 난리판을 낼 줄 알았는데 저렇게 조용하게 해결되니 내가 공연이 배가 아프구나. 너희 삼형제가 저 형제들을 하나씩 맡아 서로 싸움 박지를 버리도록 해보아라. 아주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될 거다. 그거 정말 재미있겠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저 녀석들을 모두 가난뱅이로 만들어 다시 한곳에 살게 해야 되겠군요. 우리 중 누가 먼저 자기가 맡은 녀석을 빈털털이로 만드는지 내기하자. 첫째 도깨비는 마다들 세몬을 찾아가 세몬의 꿈속으로 들어가 세몬에게 잔뜩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다음날 세몬은 임금님을 찾아가 자기에게 군사를 주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를 정복해보겠다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임금님은 세몬을 대장으로 삼은 뒤 군사를 주어 이웃나라 인도를 정벌해보라는 명령을 내렸지요. 정벌에 나선 첫날 밤 새끼 도깨비는 세몬의 군대가 머물고 있는 곳으로 가서 모든 화약을 물에 적셔 놓았습니다. 그리고나서 다시 인도왕을 찾아가 지포로 허수아비 군인들을 많이 만들어 전쟁이 벌어질 들판에 세워놓게 하였지요. 다음날 군대를 이끌고 벌판으로 나선 세모는 병풍처럼 늘어져 있는 인도의 병사들을 보고 그만 기가 질리고 말았습니다. 가까스로 정신을 가다듬은 세모는 공격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대포에 불을 붙였으나 포탄이 나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또 군사들이 방화쇠를 당겼으나 총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때를 틈타 인도의 군사들이 몰려왔습니다. 세모네 군대는 형편없이 지고 말았습니다. 싸움에 지고 돌아오자 임금님은 세모네 감옥에 가두고 재산을 몰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새끼 도깨비는 감옥문을 열어 세모네 달아나게 해주었어요. 계획한 대로 세모네 빈털터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배불뚝이 따라스를 찾아간 둘째 도깨비는 따라스를 아주 지독한 욕심쟁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따라스는 내 물건이든 남의 물건이든 눈에 띄는 모든 것이 갖고 싶어 미칠 지경이 되었지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털어 닥치는 대로 물건들을 사들였습니다. 그러다 가지고 있던 돈이 떨어지자 빚까지 내어 물건들을 계속 사들였습니다. 이때를 기다리고 있던 둘째 도깨비는 따라스가 잠든 사이에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쌓아놓은 물건들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고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탠날 눈을 뜬 따라스는 자기가 산 물건들이 모두 고물이 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빚쟁이들을 피해 부인을 데리고 어디론가 도망가버렸지요. 둘째 도깨비도 자기 계획대로 따라스를 빈털털이로 만든 것입니다. 새끼 도깨비들이 만나기로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첫째와 둘째 도깨비는 나타났으나 입안을 맡은 막내 도깨비는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막내가 지금까지 안 나타나는 걸 보면 일이 잘 안 되는 모양이지. 그러게 말이야 우리 이렇게 기다리지만 말고 가서 도와줄까? 두 도깨비는 입안이 사는 집 근처로 가서 막내 도깨비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야? 글쎄 그게 말이야 막내 도깨비가 풀이 죽은 목소리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먼저 그 녀석 찻잔에다 침을 잔뜩 뱉어놓았어. 배탈이나 일을 못하게 만들려고 말이야. 그리고 녀석의 밭으로 달려가 밭을 단단히 밟아 돌처럼 단단하게 만들어 놓았지. 그런 다음 밭독에 숨어서 그 녀석이 어떻게 하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 조금 있으니 그 녀석이 말을 끌고 나오는 거야. 한 손으로는 계속 배를 움켜쥐고 말이지. 그 지독한 녀석은 배가 아파 끙끙대면서도 계속 쟁기로 땅을 갈아엎는 거야. 안되겠다 싶어 나는 녀석의 쟁기나를 부러뜨려 놓았지. 그리고 이만하면 일을 그만두겠지 했는데 녀석은 집으로 가 쟁기나를 갈아 끼우고 다시 돌아와 밭을 갈아 붙이는 거야. 나는 화가 나서 땅속으로 들어가 쟁기나를 꽉 잡았어. 그런데 그 바보 녀석은 무슨 힘이 그리도 센지? 결국 내 손만 쟁기나를 베이고 말았지 뭐. 세상에 저런 바보 억척이가 또 어디 있을까? 녀석은 쉬지 않고 일을 하더니 이제 한 이랑만 남겨놓고 저기서 쉬고 있는 거야. 형 제발 좀 도와줘 저 녀석이 계속 일을 하면 우리 일은 모두 허사가 되고 말 거야. 저 녀석 형들이 망해서 돌아와도 저 바보는 그들을 먹여 살릴 테니까 말이야. 안 그래 형? 좋아 우리가 도와줄게. 첫째와 둘째 도깨비는 막내 도깨비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맞붙어보고 안 되면 연락할게. 형들은 집으로 돌아가. 하고 막내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이반은 마지막 이랑을 갈려고 말을 끌고 밭으로 들어섰어요. 몹시 배가 아팠으나 기어이 남은 한 이랑을 마저 갈아버릴 작정이었지요. 이반은 쟁기를 꽉 잡고 남은 이랑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쟁기날이 나뭇뿌리에 걸린 듯 앞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막내 도깨비가 땅속에서 쟁기날을 꽉 잡고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일이네. 이곳에 나뭇뿌리가 있을 리 없는데. 이반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쟁기를 멈춘 다음 손으로 쟁기날을 더듬어 흙을 파내려가는데 흙 속에서 무엇인가 잡히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반이 손에 잡힌 것을 힘껏 낚아채서 흙 밖으로 꺼내어 보니 나무뿌리 같은 새까만 것이 뽑혀 나왔습니다. 이건 도깨비잖아. 깜짝 놀란 이반이 새끼 도깨비를 번쩍 들어 땅에다 내려치려고 할 때였어요. 이반 아저씨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절 살려주신다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드릴게요. 그리고 다시는 아저씨 앞에 나타나지 않겠어요? 하고 새끼 도깨비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애걸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고? 그럼 난 지금 배가 몹시 아프거든 우선 배를 낫게 해주렴. 막내 도깨비는 땅속을 뒤지더니 줄기가 셋으로 갈라진 나무 뿌리를 뽑아 입안 앞에 내밀며 말하였습니다. 이 뿌리를 한 줄기만 먹으면 세상에 어떤 병도 나을 수 있답니다. 입안이 나무 뿌리에서 줄기를 하나 떼어내 꼭꼭 씹은 뒤 삼켰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아프던 배가 말끔하게 낫는 것이었어요. 정말 내 말이 맞구나. 고맙다 도깨비야. 그럼 약속대로 널 살려주마. 입안은 잡고 있던 도깨비를 놓아주었습니다. 입안이 나머지 이랑을 마저 갈아놓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큰형 세몬이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이 이반아 너한테 신세 좀 지려고 왔다. 새 일자리가 생길 때까지만 좀 먹여다오. 그렇게 하세요. 이반이 저녁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자 세몬의 아내가 코를 쥐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아 더럽고 고약한 냄새. 여보 어떻게 좀 해봐요. 내가 이런 냄새를 맡으면서 어떻게 식사를 해요. 세몬이 이반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반아 내 몸에서 고약한 냄새가 난다는구나. 좀 씻고 오든지 밖에서 저녁을 먹으면 안되겠니? 알았어요. 그렇잖아도 말 먹이를 주러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이반은 빵과 우돗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편 아무리 기다려도 막내 도깨비 한테서 소식이 없자 첫째 도깨비가 어슬렁어슬렁 이반의 집 근처로 왔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보았으나 막내 도깨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요. 그러다가 막내 도깨비가 땅속으로 사라진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막내에게 나쁜 일이 생긴 게 틀림없구나. 이 바보 이반 녀석 어디 두고 보자. 첫째 도깨비는 목장으로 달려가 이반이 가축의 먹이로 쓸 풀밭에다 시냇물을 끌어들였습니다. 풀밭은 온통 진흙바닥이 대고 말았어요. 다음날 아침 가축에게 줄 풀을 베러 온 이반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하다. 간밤에 비도 오지 않았는데 이게 웬일이야? 썩기 전에 어서 풀을 베어야지. 이반은 서둘러 풀을 베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풀이 잘 베어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거기다가 낮에 몇 번 휘두르지도 않았는데 날이 금방 무뎌져 버렸습니다. 집에 가서 숫돌을 가지고 와야겠다. 가는 길에 빵과 우유도 가져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은 끝장을 내야겠어. 숨어서 이반의 말을 듣고 있던 도깨비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 녀석은 정말 웃기는 바보로군. 안 되겠어. 파트로 돌아온 이반은 집에서 가져온 숫돌에다 낯을 갈았습니다. 첫째 도깨비가 풀을 베지 못하게 하려고 낱날 끝을 붙잡고 늘어져 보았지만 이반의 힘을 당해낼 수가 없었지요. 안 되겠다. 내 손가락이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이랑의 풀은 베지 못하게 해야지. 첫째 도깨비는 있는 힘을 다해 낱날에 매달렸습니다. 아니 이놈의 풀들이 왜 이렇게 억세? 풀이 잘 베어지지 않자 이반은 있는 힘을 다해 낱을 휘둘렀어요. 그 바람에 첫째 도깨비의 꼬리가 잘려지고 말았지요. 깜짝 놀란 첫째 도깨비가 풀밭으로 나온 사이 이반은 풀들을 금방 쓱쓱 베어버렸습니다. 어느새 날이 저물어 어둑어둑 해졌습니다. 첫 보리는 내일 와서 베기로 하자. 첫째 도깨비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어디 두고 보자 내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바보를 혼내주 주워야지. 다음날 첫째 도깨비가 달려가 보니 보리밭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새벽에 이반이 와서 보리를 말끔히 베어버린 거지요. 좋다. 이 낱가리를 몽땅 썩혀버리자. 첫째 도깨비는 낱가리 속으로 들어가 여기저기 오줌을 싸고 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러던 첫째 도깨비는 깜빡 잠이 들고 말았어요. 이반이 보리단을 씻기 위해 수레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리단을 수레에 씻던 이반은 손에 이상한 감촉을 느꼈습니다. 이건 다른 것보다 묵직하네. 이상한 생각이 든 이반이 보리단을 번쩍 들어보니 웬 새끼 도깨비 하나가 보리단에 대롱대롱 매달려 바동거리고 있는 겁니다. 요 놈 봐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해놓고 또 나타나다니. 첫째 도깨비를 번쩍 들어 땅에다 팽개치려고 했습니다. 잠깐 그건 제가 아니라 제 막내 동생 이었어요. 제발 목숨을 살려주세요. 그러면 이반 나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푸로 군인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군인들을 만들어 어디에 쓰게? 그 군인들은 당신이 시키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 할 것입니다. 내가 시키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한다고? 노래도 부를 수 있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거 참 신통하구나. 어디 한번 만들어 보렴. 첫째 도깨비는 보리단 하나를 땅바닥에 반드시 세워놓고 주머니에서 작은 종을 꺼내어 흔대며 소리쳤습니다. 내 종의 명령이다. 보리지파 모두 군인들이 되어라. 그러자 보리지파 하나 하나가 모두 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거 참 재미있구나. 저 군인들을 다시 보리지프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느냐? 첫째 도깨비는 다시 종을 흔들며 군인들에게 소리쳤지요. 내 종의 명령이다. 군인들아 다시 보리지피 되어라. 그랬더니 그 많던 군인들이 사라지고 보리지판다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반날이 이 종을 받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반은 고개를 끄덕이며 종을 받아들고 첫째 도깨비를 보내주었습니다. 이반이 보리단을 싣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둘째 형과 아내도 먹여 살려달라며 집에 찾아와 있었습니다. 배불뚜기 따라스를 골탕 먹여 쫓아버린 둘째 도깨비도 막내 도깨비를 도우려고 이반 내 집 근처로 왔지요. 둘째 도깨비는 우선 막내와 형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다가 구멍이 난 것을 발견하고는 막내와 형이 이반에게 당한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도깨비는 이반을 찾아 나섰어요. 이때 이반은 숲에서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집이 비좁다고 도형이 자기네가 살 집을 지어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반은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는 방향으로 나무를 쓰러뜨리기 위해 그 방향으로 밑동에 도끼질을 한 다음 나무를 잘라 힘껏 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무가 엉뚱한 곳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둘째 도깨비가 나무 위에 올라앉아 해방을 놓은 것입니다. 이반은 온몸에 힘이 빠져 도끼를 나무등걸에 박아놓고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히히 내 녀석도 이젠 지쳤지 나도 좀 쉬어볼까 둘째 도깨비는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이반이 도끼를 들고 일어났어요. 이 나무만 뱉고 오늘은 그만해야겠다. 자리에서 일어난 이반이 있는 힘껏 도끼를 휘둘러 밑동을 내리쳤습니다. 나무는 우지직하고 옆으로 넘어졌어요. 그 바람에 둘째 도깨비는 쓰러진 나무까지 발이 끼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반이 달려와 도깨비의 허리를 잡아챘어요. 아니 도깨비 놈이 또 왔네. 이반이 화를 내며 말하자 아닙니다. 먼저 온 도깨비는 막내와 형이고 저런 다른 도깨비예요. 이거 귀찮아 죽겠군. 이반이 도깨를 들어 내리치려 하자 도깨비가 애걸 복걸 하였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 대신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부자? 네가 무슨 수로 날 부자로 만들어? 예. 직접 보여드릴 테니 잠시 저를 땅에다 내려놓아 주십시오. 이반이 도깨비를 땅에 내려놓자 도깨비는 주위에 흩어져 있는 떡갈나무 잎을 쓸어 모았습니다. 그러더니 품속에서 부채를 꺼내 살살 붙였지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인가요? 나뭇잎들이 모두 금화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 부채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전 다시는 나리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반은 숲의 나무를 모두 베어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형들이 살게 될 집 두채를 지었습니다. 이반은 집 짓는 것을 도와준 마을 사람들을 위해 잔치를 벌이기로 하였습니다. 그 잔치에서 이반은 사람들에게 그 말을 만드는 것과 군대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세몬이 이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물었지요. 너 어제 그 군인들 어디서 데리고 왔지? 왜요? 그런 군대만 있으면 나라도 얻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요? 군인들이라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정말이냐? 어디 한번 만들어봐라. 이반은 형을 데리고 헛간으로 갔습니다. 형님 군인은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드릴 테니 모두 데리고 이 마을을 떠나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마을의 곡식이 다 없어지고 말 테니까요. 염려 말고 군인이나 많이 만들어놔오. 이반은 헛간에서 보리찜 몇 단을 들고 풀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군사들을 만들어냈지요. 됐어. 이만하면 충분하다. 고맙다. 이반아. 세몬이 떠나자마자 이번에는 배불뚜기 따라스가 이반을 찾아왔습니다. 이반아. 내게도 그 말을 좀 다오. 그마만 어느정도 있으면 이 세상에 돈을 모조리 긁어모을 수 있어. 그 말하면 얼마든지 만들어드릴 수 있어요. 이반은 형에게 그 말을 만들어주었습니다. 됐어. 이만하면 충분해. 고맙다. 이반아. 배불뚜기 따라 쓰는 말 잔등에 그 말을 가득 씻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세월이 흘렀어요? 이반이 사는 나라에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임금님의 무남동녀인 공주가 병이 난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의사가 찾아와도 별 차도가 없었습니다. 근심에 가득 찬 임금은 공주의 병을 고치는 사람을 공주와 결혼시켜 사위로 삼겠다는 방을 전국 방방 곳곳에 붙였습니다. 이반은 병을 고치는 나무뿌리로 공주를 살려주었고 임금의 사위가 되어 공주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렇게 세 형제는 이반이 얻은 보물로 각각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옛날 이야기는 언제 지어진 것인지 그 시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백 어쩌면 수천년 동안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져오면서 그 시대의 지혜 바람 삶의 애완 등을 담으면서 조금씩 변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 이야기는 우리의 삶과 참 많이 닮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소중한 보물이듯 옛날 이야기 하나하나도 소중한 보물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이 이야기들이 수백년이 지난 후에는 어떤 보물을 담은 어떤 이야기로 변해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